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의 손 릴리입니다. 랭포츠 학원에 2주 전에 다니게 됐고 저는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영어 잘하는 강사가 되고 싶어서 이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. 저는 바른 유학원에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특히 이 학원은 리딩, 스피킹, 라이팅 각각에 맞는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. 랭포츠의 선생님들 대부분이 학생들에 매우 관심이 많고 또 수업 방식도 매우 다양하게 준비해주셔서 엄청 익사이팅하게 수업할 수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랭포츠 직원들이 친절하고 또 상세하게 정확하게 천천히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. 이 근처에 또 브리즈반 도서관이 있어서 수업 끝나고 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가 인터넷을 데이였는데요. 인터넷을 데이에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또 만날 수 있었고 다른 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엄청 좋았던 것 같고 또 다른 나라의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어서 저에겐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었습니다. 또 저는 이 학원에서 영어를 배운 것을 토대로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는 데 어려움도 없고 또 오지샵에서도 일하고 싶습니다.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이 학원은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관리가 매우 철저하고 학습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면 저희 학원에서 영어 너덜 저희 학원은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세요. ast영상